제가 요거 개인적으로 며칠 전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칭할 때 스카라 가족분들 요렇게 불렀잖아요 약간 정 없어 보여 벽 있어 보여 스카라 가족들 또 줄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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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어 아가 아가 우리 아가 들었대 아가들 지금 우리 연령들을 봤을 때는 뭐 한 50, 60대는 언니 오빠들도 있잖아요 다 가족인 거야 아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애칭이 있습니다 어? 아가라고 부르세요 아가 허인공이에요? 아가야 누가 지은 거예요? 제발 알려주세요 내가 한 60대신 우리 언니께서 야 이나이 아가라고 데려오네 좋아하셨어 우리 아가들 듣고 있죠? 아가들 아가 아가님들 우리 아가들의 투표 봅니다 임유라님이 아가 맘 샤디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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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느새 맘이 되셨어 아니 키즈카페 가야 되겠네 이러다가 저는 여러분의 아가 맘이에요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